네 사장님 허허 이거 좋아졌어 되게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? 염비가 지금 네 네 12까지 찍었어요 지금 염비 12까지 찍었다고요? 네 찍었는데 지금 평균 한 11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평균 11kg 예상으로 사장님 원래 암만 저거 해도 9.5 이상은 못 찍었었잖아요 그죠? 그러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차가 가벼워지면서 염비가 확 올라가네 올라가죠 잘 나가죠? 지금 저걸 보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도착해보면은 내가 저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트릭 컴퓨터 말고 네네 키로수하고 지금 네비 키로수하고 그 계산 따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?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남은 게 이렇게 되면은 8kg 236 236 237 거의 11kg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다음에 부산 갔다 올 때가 저희도 기대되니까요 일단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금 대박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다녀오셔가지고도 전화 한번 주시고요 사장님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일시적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에요 좋아질 거예요 지금 저희가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제품 갖다가 지금 사장님 D타입으로 넣어줬고 그리고 또 그 고스트 알파를 위치를 좀 변경했어요 네 저희가 하여튼 좀 봐야죠 뭐 네 한번 보고 전화 한번 주세요 사장님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네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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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